안녕하세요. 다육엔 꽃그림입니다. 모처럼 대성다육에 나왔는데요. 묵은둥이 염자가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옥상처럼 화려하게 물은 들지는 않았지만은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염자를 보면 항상 새 희망이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구요. 대성다육에 8일까지 세일 20% 감사세일이 남아있답니다. 염자는 단일 식물이라서 밤 길이가 길을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목대도 이렇게 상당히 굵죠. 가격이 18,000원이기 때문에 20% 하면은 14,400원이네요. 햇빛이 중요한 게 햇빛이 조금 덜 받은 꽃피는 염자는 아직 꽃망울이 안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약간 더 물든 염자는 이렇게 꽃망울이 다 맺혀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거 꽃피는 염자 한번 올려 드렸었는데요. 꽃피는 염자도 이렇게 햇빛 쪽으로는 꽃망울이 다 맺혀 있답니다. 햇빛 안 받는 뒤쪽으로는 꽃망울이 덜 맺혀 있어요. 식물들이 햇빛에 참 많이 좌우를 하는 게 이런 꽃망울만 맺혀 있는 것 봐도 표시가 나네요. 새로 들어온 다육이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다육이들 예쁘게 물든 모습도 보여드리고 묵은둥이 감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것은 전화로 하시면 되구요. 이거는 묵은둥이 호베이 금인데요. 목대도 굵지요. 멋진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세 개가 너무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신입들만 보다가 묵은둥이 보니까 더 훨씬 멋있네요. 이번에는 퍼플드럼인데요. 퍼플드럼도 멋진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너무 멋있죠. 입장이 따글 따글하게 작은 노제틀을 가지면서 제리 형식으로 묵은둥이가 되었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환엽송록이래요. 저는 초록색 환엽송록만 보고 집에서 작은 아이들 키우면은 많이 웃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 보다가 이게 환엽송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대세적인데 환엽송록이 묵은둥이가 되니까 저렇게 멋져진답니다. 이것도 환엽송록이구요. 누다도 묵은둥이가 작은 화분에서 묵은둥이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젤리 형식으로 묵은둥이가 되면서 물드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목대도 작은 화분에서 목대도 이렇게 굵어졌답니다. 멋있죠? 간도리스도 멋진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너무 멋있죠? 이런 고목이 되었는데 고목에서도 새로운 자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간도리스는 물이 들면 정말 빨간데요. 아직 완전히 물은 안 들었죠? 이거는 전에 소개해드렸던 엔젤리나인데요. 엔젤리나가 물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감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요. 제가 올려드렸던 것 중에 세 가지만 이런 모습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떤가요? 물들기 전하고 물든 후하고 정말 많이 차이가 나지요? 엔젤리나 완전히 물든 모습이구요. 이렇게 사두가 들어왔어요. 사두는 96,000원인데요. 여기에서 20% 세일을 하게 되면 76,800원이 되네요. 8일까지 세일을 하니까 이런 기회에 몸값이 좀 과한 아이들은 세일을 하게 되면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럴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두도 들어왔답니다. 이두도 들어왔답니다. 이두는 28,000원인데요. 여기서 20%를 하게 되면 22,800원 정도가 되네요. 두 번째는 베이비 핑거인데요. 베이비 핑거도 물들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색감으로 사랑스럽게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되는데요. 물들면 다른 모습을 나타내죠. 약간 달걀한테 속은 느낌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답니다. 베이비 핑거도 완전히 다른 색감이지만 지금도 아주 예쁜 모습이죠. 베이비 핑거도 인기가 좋은데요. 가격이 만 원이니까 이렇게 풍성한 베이비 핑거가 8,000원 하네요. 수량은 4개 정도가 남아있구요. 세 번째는 짚시를 비교를 해보는데요. 짚시도 물들기 전에는 여러가지 색감으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이때 촬영할 때는 노을빛에 더 여러가지 색감이 나왔던 것 같구요. 바로 농장에서 출하를 할 때는 더 멋있는 예쁜 색감으로 출하가 되는 것 같아요. 농장만의 기술이겠죠. 이 다음 단계는 보랏빛으로 약간 칙칙한 색깔이 나타나다가 완전히 물이 들면 이보다 더 밝은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대성 다육에 새로 들어온 다육이들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꾸냥미인 가격 8,000원인데요. 포트마다 로제트가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슈페리온 가격 3,000원이구요. 끝 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로제트는 꽃 모양으로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창이나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들은 20% 제시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기위에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브라 가격 12,000원이구요. 새로 들어왔는데요. 로제트가 3두 4두로 군생을 이루고 있구요. 입장이 짤막한 거 보니까는 약간은 무거진고 다져진 느낌이에요. 콜로미에 가격 3만원이구요. 두둘라과에 속하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요. 비스키다는 몸값이 거하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 20만원인데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요. 두둘레아는 몸값 거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둘레아는 매니아층이 또 따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인슈라리스는 가격 2만원이네요.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구요. 바닐라비스가 새로 입구되었는데요. 가격은 16,000원이네요. 로제트도 많고 자구도 아주 많아요. 물이 들어가서 귀여운 모습을 보이구요. 새로 들어온 캐롤 가격 2만원이구요. 전에는 작은 포트에 외두자리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풍성한 캐롤이 들어왔네요. 입장이 빨갛게 물들고 입장에 털이나 있는게 특징적이죠. 캐롤은 레드 환타지아 가격 5,000원인데요. 말 그대로 레드 환타지아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너무 빨간 모습으로 물이 들어있네요. 같이 있어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구요. 새로 들어온 피어리스 금 가격 12,000원이구요. 로제트가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아직 물은 완전히 들어있지는 않지요. 피어리스가 물들면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샤프테도 가격이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삼두가 5만원인데요. 20% 세일하면 4만원이 되네요. 수량은 1개가 남아있구요. 백봉 외두로 되어있구요. 가격 6,000원이구요. 백봉도 물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올 가격 6,000원인데요. 한 포트가 남아있구요. 묵은둥이는 형태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노제트가 많은거가 있고 목대가 더 굵은게 있고 노제트 자구들이 바글바글한 것도 있구요. 이거는 묵은둥이 가격 2만원이구요.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르답니다. 이렇게 목대가 굵은 것도 있구요. 가격 2만원인데 16,000원이 되겠지요. 화이트 그린이도 신입도 있고 묵은둥이도 있는데요. 요즘은 한두당 천원씩이 거의 공식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묵은둥이도 있는데요. 화이트 그린이는 둥그런 화분에 심으면 수형이 둥그렇게 잡히고 네모난 화분에 심으면 네모나게 잡힌다는 말이 맞나봐요. 여기도 네모난 화분에 있는데요. 수형이 조금 길쭉하게 네모나게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둘레아과가 몸값이 거한 아이들이 참 많지요. 이 팝키피덤도 유명한데요. 가격 묵은둥이 가격 20만원이구요. 뽀얀 백분가루하고 뽀얀 속살이 나오는 너무 늠름하고 멋있답니다. 리치하이 백금하고 리치하이 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리치하이 백금은 가격 3만원인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예쁘죠? 노랗게 물들어서 예쁜 모습이고 리치하이 금은 리치하이 금은 큰 거는 가격 3만원인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작은 아이는 가격 12,000원 있구요. 맵이나 가격 10,000원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두 포트 수량이 두 포트가 남아있네요. 전해보다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든 모습이구요. 페리도트 가격 12,000원이구요. 가격은 섞여 있는 것 같구요. 저도 한 포트만 심었는데 채널에서 보니까 합식을 해서 물이 들으니까 참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원종 블루어 서프라이즈 가격 8,000원이구요. 원종 블루어 서프라이즈 가격 8,000원이구요. 포트마다 물이 조금 더 들은 아이들도 있고 들 들은 아이들도 있는데요. 거의 3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지아가도 들어와 있구요.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문수통 가격 5,000원이구요. 작은 아이가 들어왔네요. 짱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 비닐 화분 작은 화분에 들어있는데 아주 단단하고 얌지게 키우신 것 같아요. 연봉 3반금 가격 15,000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있는 다육식들 예쁘게 물들고 보기 좋은 다육식들 제가 초이스해서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치아와 앤스 시금도 가격 10,000원이구요. 끝 라인 쪽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옥상이나 외부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물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물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구요. 수염 백금도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연두색에 하얀 백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수염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이 들어가니까 수염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철학기도 엮여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땜 골드 가격 12,000원이구요. 이 정도 물이 들어갔는데요. 포트마다 다 노제트는 다른 모습인데요. 물이 들어가면 네티지하고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물든 모습 보면은 네티지하고 매직 골든잼하고 확실하게 구분은 되더라구요. 문가드니스 철하가 가격 7,000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엮여있답니다. 예쁘게 물들어서 보여드리구요. 오늘 대성 다육에서 여러가지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